기상캐스터 배혜지 서쪽 곳곳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평소보다 3배에 달하는 미세먼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듯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공기질,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오늘 비구름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온은 한낮에 서울이 10도, 대구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질은 나아지겠지만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호남 지역에는 최고 15cm의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1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3도, 원주 영하 2도, 대구 2도에 머물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대형 발생 2012 chronicask 검음 취향